안녕하세요 먹을 때 가장 예쁜 소유리 입니다 뽀삐도 뽀하 오늘 준비한 먹방은 생새우 40마리 준비를 했고요 같이 찍어 먹을 소스로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넣은 기름장이랑 그리고 와사비 간장 초장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먹을 음료수로 레몬 하이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핑크소금 핑크소금 짬리맛 김이랑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 꼬리만 슥슥 정상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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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나 여อ 1 히말라야 소금이 이렇게 왕소금처럼 알갱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일반 소금보다 덜 짜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소금이 더 맛있어져요 저는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금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먹었을 때, 한 번에 먹었을 때, 제가 많이 먹었을 때, 제가 많이 먹었을 때, 저는 이렇게 먹었을 때, 제가 많이 먹었을 때, 저는 이렇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아아... 후... 아휴... 맛있다 나서 먹으면 하루종일 anos 더 맛있게 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에스파이 발끝 fast 그래서 지금 정한 너무 맛있다. 저는 부산가루가 바삭하고 바삭하고 밥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좀 더 잘 먹다가 손이 드시 Bong up 정말 잘 먹기 좋은거 같아요 너무 좋아 엄청 짭조름 부정 Liverpool 으근 네 데이마리 호박한 면이 뚜껑 이렇게 잘 어울리는людza 그냥 따뜻한 면이 짠 눈으로 피는 잘 어울려 인간이 너무 질긴 이 면이 매우 매우 매운 볶음면의 자막 포 PHY 포 PHY 포 PHY야 나 취했어 나 술 먹어서 취했다고 포 PHY야 나 취했어 나 취했다 빨리 먹고 끝내자 이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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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겨울밤에 잠 안오시면 생새우에 하이골 한잔 드세요 극락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